안녕하세요 오칸입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육을 통해서 신청도 하게 되고 몰랐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귀찮아서 신청을 안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사람일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립 조건은 간단합니다 서약일로부터 1년동안 무의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무의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 서약을 1년동안 실천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10점이 정립됩니다 1년마다 서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정립은 한도가 없이 계속 누적 정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립된 마일리지는 자신이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사용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면허 정지처분 이의 제기시 경찰서에서 점수 공제 신청을 하면 정립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하고 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됩니다 마일리지 서약 접수 방법으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에서는 현재 자신이 보유한 마일리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서약을 한 상태에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5분만 투자하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고 만약을 위해서 혹시 모르는 10.5점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되는 불상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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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